소세지. 뭐라고? 고기. 요거 비슷한데. 소세지요. 소세지는 다 공유기고요. 저기는 그냥 고기입니다. 육고기. 고기가 여러 가지 고기가 있죠. 고기. 그러면 좀 더 쉬운 문제. 확률 반박. 현대는 엄마를 좋아할까요? 아빠를 좋아할까요? 현대야 잘해보자 이번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나 둘 셋! 아빠! 현대는 아빠를 좋아할까요? 엄마를 좋아할까요? 하나 둘 셋! 엄마! 엄마! 맞출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현대가? 현대가 싫어하는 사람은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하나 둘 셋! 엄마! 맞춰요. 엄마가 좋죠. 잘해주는데. 그냥 엄마 놀리려고 그랬지 너? 아니요. 희망사항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헤드폰하고. 그래요. 써주시고요. 현대가 이거 하고요. 문제! 드립니다. 엄마 때문에 싫어하는 버섯 반찬을 억지로 먹고 있던 현대. 그런데 마침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다면 과연 현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눈물을 꾹 참고 끝까지 다 먹는다. 두 번째, 몸에 좋은 거라며 옆에 있는 동생에게 대신 먹인다. 세 번째, 실수인 척 버섯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네 번째, 화장실로가 변기통에 버리고 물을 내린다. 다섯 번째, 양심상 반은 먹고 반은 쓰레기통에 버리는다. 그렇습니다. 이거 말이죠. 싫어하는 반찬이 있는 경우에 과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아이들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언제부터 한 번 해볼까요? 네. 저는요. 그냥 바닥에다가 떨어뜨릴 것 같아요. 왜냐면요. 바닥에다가 반찬을 떨어뜨리면요. 우리 집 개 대박이가 얼른 주워 먹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불안해요. 대박이한테 먹여버리는구나. 우리 개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요. 제가 깻잎, 짱아치를 이렇게 버리니까 개가 짱아치하고 깻잎을 먹어가지고 개 털이 막 등성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개 털 지금 싹 밀어가지고 병원 다니잖아요. 개가 짱여 먹으면 안 되거든요. 뭘 그렇게 개 얘기를 많이 하니 너. 개가 안 하는데. 미등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꾹 참고 끝까지 다 먹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엄마가 제가 싫어하는 멸치 반찬을 줘서 제가 먹기 싫어서 비상고 계단에다가 버려놨는데요. 엄마가 그때 운동하려고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죽을 뻔했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엄마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서 아이들이 뭐 절대 오지 못해요. 반찬을 버렸다. 여중근은 궁금하네요, 여중근. 여중근은 어떨까요? 버릴 거예요? 아니면 다 먹을 거예요? 꾸역꾸역? 동생한테 줄 거예요? 아니면 형한테 줄까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왜? 정탈처럼요? 몸이 좋은 거니까요. 몸이 좋은 거니까. 몸이 좋은 거니까. 몸이 좋은 거니까. 뭘 생각을 해? 어린데도 다 몸 생각을 엄청 안 해. 자, 리언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실수로가 실수인 척 바닥에 떨어뜨릴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싫어하는 마침이 멸치거든요. 멸치요. 멸치? 멸치가 날 쳐다보는 거 같아요. 내가 쳐다보는 거 같아요. 멸치 안에서 쳐다보는 거 같아요? 멸치 대가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 먹는 거. 건강에 좋은 거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멸치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현두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머니께서 이제 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수인 척 바닥에 뭐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요즘 할 거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못 먹는다. 3번. 자, 현두근은 어떤 선택을 할지. 자, 현두근 싫어하는 반찬을 억지로 먹고 있는데 과연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잘 읽어보세요, 현두근. 아, 심각합니다. 잘 읽어보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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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에 버리고 물은 내린다. 변기에 버리고 물은 내린다. 변기에 버리고 물은 내린다. 야, 이거 완전 범죄다, 완전 범죄. 야, 내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데요? 7명의 주니어들 중에서 버린다는 사람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나는 능청을 넘어서 한 거잖아요, 지금. 변두근! 왜 저 변기...